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언론이고 먹응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류 언론도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그냥 얼플 수가 없으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냥 그동안 좀 조용히 있는 겁니다. 마침 여러분들 민경욱 의원이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니까 민경욱 의원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글을 올렸네요. 이게 미국 대선의 성표를 좌우하는 경합주 7곳의 최근 여론조사 현황입니다. 트럼프가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칸신주에서 앞서고 있고 헤리스가 미시건주와 노스케로나이 주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서는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며 동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4승 1무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국 지지도는 인기투표로 대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방송을 하는 자칭 타칭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꼴불견입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미국 대선에는 눈꽃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다행이지만 그런 형편없는 이른바 미국 전문가들의 턱도 없는 분석에 고개를 끄덕일 우리 국민만 불쌍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머슨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별로 이렇게 밝혔네요. 여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 에머슨 칼리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의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는 여기 이제 가장 왼쪽은 7월 그다음에 해리스가 여러분들 민주당 후보가 된 중간은 8월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은 최근입니다. 49대 48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하고 경합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한 격차로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아주 이제 선거 문제가 많았던 조지아주 조지아주는 50대 47 조지아주는 이제 전자카운팅 외에 수계표를 다시 표를 확인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마 어제 밝혀진 모양인데 그다음에 이제 미시간주는 49대 47로 여러분들 지금 도널 트럼프 후보가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바다주에서는 48대 48로 독률이고 노스캘로라이나는 해리스 후보가 49대 48로 앞서고 있고 아주 그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니아주는 48대 47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고 위스칸시 는 트럼프 후보가 49대 48 상당히 박빙 성부네요. 박빙 성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에머슨 칼리지니까 비교적 민경욱 전 의원이 보기에는 좌익구의 좌파 우파의 색깔이 좀 희박한 그런 좀 또 독립적인 그런 여론조사다 그렇게 삼아 인용을 해 가지고 한국의 많은 그런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부분에 조금 불편함을 말씀을 드린 거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펜실베니아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최신 건데 여기 이제 여론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인데 여기서 뭐 모닝 컨설턴이 이런 부분을 빼고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것은 와신또 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와신또 포스트가 9월 19일 날 여론조사가 표본수가 천세 세 개입니다. 전 세계에 천 세 명을 상대로 했는데 해리스하고 이런 트럼프가 동률로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 여러분들 언론 가운데 cnn nbc 그 다음에 뭐 신문은 와신또 포스트 뉴욕타임스는 그냥 노골적으로 민주당 기간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크게 주목하는 것은 와신또 포스트가 9월 19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동률로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기 뉴욕타임스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한국에서 여러분들 미국으로 유학한 많은 문과생들은 뉴욕타임스 를 많이 봅니다. 뉴욕타임스를 오래 보다 보면 머리가 약간 여러분들 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뉴욕타임스는 50대 46으로 발표한 겁니다. 9월 19일. 뉴욕타임스는 노골적으로 뭡니까 그냥 신문의 천년도 할애가 아주 뭐죠 트럼프를 그냥 묵사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그런데 9월 19일 날 와신또 포스트가 48대 48로 발표한 겁니다. 와신또 포스트가 대단히 친민주당 적인 그런 매체죠.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와신또 포스트가 48대 48로 펜실베니아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해리스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렇다니까 밀린다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리스와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극적으로 동류를 기록했다. 와신또 포스트의 여론조사다. 이게 9월 19일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앞서면 여러분들 몇 포인트 더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죠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며칠 전에 이제 무슨 팍스 뉴스인가 얘기에 해리스 후보가 나오고 오프라 윈프리가 질문을 던지는 걸 좀 봤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 후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저렇게밖에 답을 못하구나.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와신또 포스트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겼으면 그럼 대대적으로 뭡니까 한 3% 4% 뭡니까 리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건데 극적으로 일치한다. 이 부분을 다른 작은 거는 다 재치 놓고 뉴욕타임스가 어떻게 발표 하느냐 여기서 에머슨은 47대 48로 트럼프가 앞선 걸로 발표했고 와신또 포스트가 48대 48로 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이런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조금 정직해져야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딴 거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든 나라 정책이든 간에 좀 정직하게 살자는 거죠. 정직하게. 그렇게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무당짓 하지 말고 위선짓 하지 말고 좀 정직하겠는데 돈이 안 들지 않느냐야 정직하는 게. 나라 전체가 정직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나라 전체가 뭡니까 사기꾼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런 보기도 그렇고 얼마나 이런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신문도 보면 전부가 뭡니까. 그냥 미국 대통령 선거나 전부가 다 먼저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미국의 밑바닥 정세가 어떠냐. 그게 궁금하시죠. 미국의 밑바닥 정세가 어떠냐 이야기죠. 저도 여러분들 미국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당신 바닥이 뭐요 이렇게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동질진 집단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이 뭡니까 50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 백인 흑인 뭡니까 원주민 뭡니까 아시아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마이클 신 박사 미국 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우파적 색깔을 갖고 있는 이 마이클 신 박사 여러분들 방송을 보게 되면은 주류 언론들이 다룰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신 박사가 이런 가장 최신 영상이 트럼프 대승 가능성 대폭 증가 승리의 확인 도장을 찍는 노조. 자 마이클 신 박사가 대단히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방송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노조.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최대 여러분들 운송노조면 당연히 누구를 지지해야 됩니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큼 더 위력적인 여론조사가 없습니다. 와신또포스트나 뉴욕타임에서 여러분 고작 여론조사라는 것이 1,000명 800명까지 여론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조에는 수만 수십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조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미국의 바닥 민심을 확인하는데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이기에 이 방송을 분석해보니까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팀스터즈 유니온은 미국 최대의 운송노조입니다. 이 노조는 지금까지는 줄곧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바닥 민심을 확인하고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한 미국의 민심의 기류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이클 신 박사가 한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참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ai가 다 분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팀스터즈 노조는 이번 주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팀스터즈 노조는 미국 최대의 운송노조로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번 내부 조사 결과 노조원 가운데 60%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노조원은 34%에 거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이클 신 박사는 이 소위 팀스터즈 노조 사례를 그냥 소개하셨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본 겁니다. 수만 명이 여러분 참여한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60%가 트럼프 34%가 해리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나 미국도 이제 선거 문제 공정성 문제가 지금 많으니까 이번에는 선거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팀스터즈 노조는 미국 최대의 노조로 주로 운송노조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트럭과 각 운송회사들이 있는 노조입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지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CNN 보도인데 노조 내부 조사 결과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노조 지도부가 보고를 받은 이후에 본인들이 공화당 후보를 내놓고 지지할 수는 없고 그냥 다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팀스터즈 노조의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노조원이 60%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노조원이 34%였습니다. 이 노조 역사상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방송에 나는 한 노조원이 수백만 달러를 민주당에게 지원해 봤는데 수백만 부를 모금해 봤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당이 아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가능한 저는 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는 거죠. 팩트를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또 보시면 마이클 신 박사 방송을 보면 트럼프 후보의 선호도가 지난 9월 달에 5% 상승했다는 갤럽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갤럽은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갤럽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으로 미국의 ABC, NBC, CBS,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와 좀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갤럽 여론조사가 트럼프 후보가 8월 달에 선호도가 5% 상승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75% 이상은 미국의 주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ABC, NBC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방송들과 신문사를 그대로 여러분들 인용하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 후보가 몇 퍼센트 앞서다거나 그런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이클 신 박사는 깊숙이 미국 정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계속할 정도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갤럽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를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가 힐즈입니다. 이 힐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의 우호도가 지난 8월 달에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그걸 힐즈가 보도를 한 겁니다.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후보의 선호도는 지난 8월 달에 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갤럽 여론조사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5% 올라가지고 바이든 후보와 경합하고 있던 지난 6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나가기 이전에 대략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4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41%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시 5% 올라가지고 46%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의 핵심이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후보가 여러분들 레이스를 포기했을 때 47%까지 올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4%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 트럼프 후보가 46%에서 41%로 떨어졌다가 다시 여러분들 46%로 올라갔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이 양보하며 47%가 올라갔다가 44%가 떨어진 거죠. 그럼 현재의 스코어는 46대 44%가 된 겁니다. 그게 갤럽의 조사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꾸준히 제가 마이클 신 박사가 지금 미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도 비교적 객관주로 상황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11월까지 두 사람 외에 다른 부분들도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거짓이 난무한 시대지만 누군가 사실과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고 속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속. 속으면 안 되거든요. 선동당하거나 속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뭐 이제 그런데 미국 선거가 공정하게 치르져야 될 건데 고민들이 많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